오늘도 해도지는 두뇌활성을 위하여 국보상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26대 진평왕 53년 서기 631년 기사입니다. 백홍 엄 우 궁정하고 토성 범을 하니라. 진평왕 54년 춘정어대 왕홍한이라 시왈 진평하고 흰백 무지개홍 흰무지개가 마실엄 어조사우 집궁 운물정 궁궐 운물로 들어가고 흑토 별성 토성이 범할범 다를 다를 범하였다. 진평왕 54년 춘정어대 다서도 열십 넉사 해년 봄춘 정을정 다를 서기 632년 1월에 임금왕 죽을 훙 임금이 죽었다. 시오씨 가로월 참진 평평할평 시오를 진평이라 하고 시오는 임금이 죽은 뒤에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백홍 엄 우 궁정하고 흰무지개가 궁궐 운물로 들어가고 토성 범을 하니라 토성이 다를 범하였다. 진평왕 54년 춘정어대 서기 632년 1월에 왕홍하니라 임금이 죽었다. 시왈 진평하고 시오를 진평이라 하고 장우 한지하니라 당태종 조하여 정자강록 대부하고 부물단 이백하니라 장사진일장 어조사우 한수한 다만지 한지에 장사 지냈다. 당나라당 컬태 마루종 조서조 당태종이 조서로 조서는 임금의 맹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입니다. 줄정 왼자 빛광 녹록 헌데 제아비부 자강록 대부배설을 주고 녹록할 때 록은 관리의 봉급입니다. 부이부 물건물 천개의 단 여기서는 사물을 세는 단이입니다. 두이 일백백 부이로 비단 이백피를 주었다. 이백단을 주었다. 부이는 처상집의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입니다. 장우 한지하니라 한지에 장사진했다. 당태종 조하여 당태종이 조서로 정자강록 대부하고 자강록 대부배설을 주고 부물 단 이백하니라 부이로 비단 이백단을 주었다. 확정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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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